GT8 6월 2주차 주간 업데이트 먼저 사무소에서 가능한 VIP 계약이 달러 알피가 2배 그리고 임무 탭에 있는 짧은 여행이 달러 알피가 2배 대전 모드의 스모 시리즈가 달러 알피가 2배 그리고 이번주는 사무소가 30% 할인이에요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핫링 에버론 D클라스 타워마 쿠페 바피드 동네이터 GTX D클라스 핫링 세이버 BF 서퍼 커스텀 저코니움 전이 2 바피드 택시 클라시크 브로드웨이 얘들이 40% 할인 그리고 무기 밴에서 더블 배로 시작관이 40% 할인 그리고 도전 탭에서 금주의 도전 데이터 유출 피날린 드레한테 깝지지만을 완료하고 10만 따로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장 강도작업은 갱 강도작업에 바피드 엘리 맥토니 강도작업에 펜펙터 스틀링 GT 듀건 강도작업에 피스터 네온 이번주 카지노 경품유동사는 D클라스 드리프트 템파 LS 자동차 모임 경품유동사는 피스터 코멘트 사파리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5번 1위 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피스터 코멘트 SR 그루티 치타 팔가시 토리로 참고로 이 3차량 모두 40% 할인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여기는 람파다티 미첼리 GT 그루티 GT500 하니스 세미놀 프론티어 페이스터 코멘트 딩카 아쿠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럭셔리 오토샵 여기는 D클라스 임펠러 LX 바피트 도미네터 GT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다운타운 지하 타임 트라이얼은 엘리시안 섬 자 그렇다면 오늘의 거더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